간단하게 첫 곡을 들려주셨는데 간단하게 벨소리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벨소리는 저희 이번 펑펑으로서 크라이의 크라이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작곡팀을 용감한 형제와 함께 하게 됐는데요 이 곡도 용감한 형제분과 착훈, 투챔프 분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되게 감성적인 곡이니까 이 곡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영씨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번 의상 컨셉은? 아 이번에는 지금 사실 저희가 입고 나온 게 다음에 펑펑으로서 때 나올 의상인데요 에스닉한 느낌을 좀 살려봤어요 아무래도 요즘 트렌드더라고요 그래서 좀 트렌드에 앞서 나가려고 했는데 벌써 많이들 나오셨더라고요 준비는 저희도 되게 빨리 했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조금 유행을 타고 있는 거죠 같이 뭐 가는 거죠 너무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또 벨소리 녹음하시면서 조금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있으셨나요? 원래 이렇게 뭐 가수분들이 녹음을 꼭 할 때는 뭔가 에피소드 같은 게 많이 있기 마련인데 간단하게 에피소드가 있으면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숨소리를 넣는 게 있는데 제가 너무 야하게 살짝 해봐가지고 아니 이제 그 야한 거 끝났는데 자꾸 네 끝났는데 숨소리를 넣으라고 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탁 나왔는데 실장님께서 박수 치시면서 아 이거라고 아 진짜요? 였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일단 또 남성 기자분들이 계십니다 아 예 그 숨소리 한번 살짝 들어봐도 될까요? 예수님 회장님 저는 굉장히 돌려드리려고 어떤 소리가 났길래 박수를 쳤을까 굉장히 실장님이 박수 정도 치면 기립박수 정도 쳤으면 얼마 정도의 숨소리가 약간은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들려주실 수 있으면 언니들은 좀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을 언니들도 못쓰니까 눈 감고 들어야 되나요? 네 눈 감고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입니다 뭐 오늘은 수위를 좀 조절했습니다 전혀 뱃소리는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잘렸죠 좋습니다 아 이제 다음 들려주실 이제 먼저 뮤비를 먼저 보실 텐데 펑펑 울어요 펑펑 울었어 펑펑 울었어 제목은 알고 네 알겠습니다 타이틀곡 타이틀곡 펑펑 울었어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네 그 곡 일단 소개를 간단하게 살짝은 뮤비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뮤비 소개 네 뮤비 소개 뮤직비디오는 저희가 이제 제목이 펑펑 울었어 잖아요 근데 뮤직비디오는 좀 이제 여름이니까 신나는 느낌으로 찍어봤어요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야외 이제 거의 올 야외 촬영으로 했는데 어 저희가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그러다가 헤어진 남자친구가 어 이미 다른 여자들과 함께 놀고 있는 걸 보고 복수를 이제 하는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으면서도 뭔가 밝으면서도 좀 슬프죠 네 아 그거 한 곡에 모든게 다 들어가 있네요 옳습니다 밝으면서도 슬프면서도 즐거우면서도 모든게 다 들어가 있는 웃긴 장면도 하나 있어요 웃긴 장면도 있나요 옳습니다 어느 부분인가요 옳습니다 누구나 아실 수 있을거에요 근데 되게 나오면은 같이 웃으실거에요 저도 한번 미리 봤는데 저는 웃긴 장면을 찾지 못했는데 당신은 개그맨이라서 그래 정말요? 김성훈씨 혹시 보셨나요? 좀 봤죠 어느 부분이 웃기던가요? 저는 처음 부분이요 처음 부분이요? 처음이요? 네 차타고 계속 이렇게 갈 때 처음에 유리 얼굴 나오는 부분이요? 정확히 안보시고 지금 오신거 같은데 정황하신거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펑펑 울어서 뮤비를 다같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